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5천억 원 규모의 지하연구시설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전국 10여 개 지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굵직한 사업인데, 태백신은 폐광대체산업으로 삼기했다며 유치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. 윤수진 기자입니다. 500m 지하 6만 제곱미터에 들어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URL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5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. 2030년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처분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건데, 폐광 대체산업 마련에 힘쓰고 있는 태백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. 강성광업소가 폐광이 되었습니다. 지하연구시설이 꼭 선정돼서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최근 부지공모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태백시는 폐갱도를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등 기존에 추진하던 대체산업과 연구시설을 연계시킨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. 건설과 연구개발, 고용 등 직간접적 경제유발 효과는 3천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. 시민들의 유치 염원을 확인을 했고요.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한 1,800억 원에서 3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8,4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현재 부산과 울산 등 관심 보이는 지자체만 10여 곳. 지역 내 98개 사회단체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통령실에 유치 호소문을 보내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저 실험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. 6월 30일 장성광업소 폐강을 앞두고 우리 태백 시민은 미래의 먹거리를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. 이것이 아니면 저희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. 산자부 등은 다음 달 현장실사와 유치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1순위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. G1뉴스 윤수진입니다.